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게임과 e스포츠 소식 반응 또 의견과 철학을 알아갈 수 있는 팟캐스트 커넥션입니다 매주 여러분께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펼칠 조한규 또는 일명 초브라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e스포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게임과 e스포츠 소식 내용 또 여기서의 배움을 해외에 공유하고 또 반대로 해외 시장과 커뮤니티의 소식 거기서의 배움들을 한국에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아마도 제 배경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게임과 e스포츠도 양쪽에서 접하게 되면서 항상 서로 공유하면 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 커리어도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통역사, 해설, PD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을 때도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받았던 좋은 영향들을 나누거나 그 영향을 좀 공유할 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또 해외에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네트워크나 다양한 연결점을 통해서 아직도 꾸준히 받고 있는 뉴스도 있고 해서 프리랜서로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미션을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도전을 펼쳐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차차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씩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지금 잠깐 렉이 걸렸던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렉이 심해지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이제 지금은 일단 주 1회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투수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에 질문, 의견 또는 이야기로 참여해 주시면 알맞은 내용에 따라서 라이브로 참고하며 진행할 예정이고요 팟캐스트 후에도 조금은 저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커넥션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커넥션은 일단 물론 연결, 연결선, 관계, 접속 등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제가 매주 한 번은 한국 소식을 영어로 또 반대로 해외 소식을 한국어로 양방향으로 공유하다 보니 정하게 된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이 공존하다 보니까 제목을 영어로 짓게 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커넥션에서는 가끔은 물론 해외 대회 결과나 게임 출시 공지 등 나눌 예정도 있지만 그런 주로 요즘에도 언급되는 주제는 워낙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라서 가능하면 비주류 게임이라든지 또 새로운 대회 업데이트 아니면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 등 그래도 비교적 좀 접하기 어렵거나 흔치 않은 소식에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럼 e스포츠 뿐만 아니라 게임계 자체에 대한 소식도 포함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아 이런 걸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때마침 언제나 그렇지만 연말 연초에는 참 e스포츠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게임계에서도 소식이 많아요 뉴스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고 새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발표도 많고 그리고 많은 게임들의 월드 챔피언십이 이제 가을과 연말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뉴스가 많은데 그런 다양한 뉴스를 좀 어느 정도 모아보면서 첫 회를 진행을 하고 또 그 추후에는 좀 더 집중적인 한 게임이나 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e스포츠 측면에서는 우선 스타2, 스타크래프트2가 최근에 좀 빅 뉴스가 있었죠 WCS는 나가고 이제 프로투어로 돌아온다 ESL 프로투어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스타2 e스포츠인데 여전히 스타2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블리자드가 전적으로 운영하던 WCS 체계는 끝나고 이제는 ESL과 드리맥과 전적으로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고 스타2 그리고 또 워크래프트3 리포즈들을 새로운 e스포츠 체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 스타 커뮤니티는 사실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환영을 했는데 또 한편은 이것은 즉 블리자드 내에서 스타2 팀과 또 그런 관련 e스포츠 팀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일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파트너한테 전적으로 좀 맡기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블리자드 내부 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지난 1, 2년의 블리자드 소식들을 되돌아보면 사실상 아쉬움과 슬픔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아까 방송하면서도 잠깐 블리자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때는 게임의 성지 또 게임계의 탑 희망 회사였던 블리자드가 추억만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물론 그 어느 회사도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렵겠지만 시련이 있어야 또 다른 발전을 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블리자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고 지금은 근데 평생 팬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타투 뉴스에 대해서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반 농담으로 확실한 장점을 꼽자면 외부 회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끌어가니까 스타투는 이제 액티비전과 블리자드가 새로 선사한 유튜브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와 하스 스토니 스포츠를 전적으로 유튜브와 독점 계약을 했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이 소식은 연초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막판에 발표가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콜 오브 듀티 리그가 시작하기 하루 전에도 사실 어디서 이 대회를 볼 수 있는지 어디서 나는 내일 열리는 경기를 시청하고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공식 발표도 그 전날 저녁인가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아직은 라이브 방송을 찾는 게 좀 어렵고 익숙치 않은 커뮤니티에게는 그닥 좋은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발표입니다 심지어 많은 투자와 기대를 안고 있었던 콜 오브 듀티 리그라서 이게 방송이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게 왜 공유가 안 되냐 이거는 팬들 층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면 이게 과연 e스포츠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걱정을 불구하고 시작은 사실 나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행사 시작 후에 주말 내내 많은 발전을 보여줬고요 좀 새로운 도선들도 했지만 반응이 그닥 좋지 않자 바로바로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경기에 적용을 해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콜 오브 듀티 팬들 사이에서는 희망을 안겨주는 리그로 시작은 했습니다 시청률은 물론 조금 낮았지만 시청률은 또 마케팅과 다른 효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콜 오브 듀티 선수들과 팬 사이에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세팅에 대한 문제도 많고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대회 후에 그나마 그래도 진행이 피교적 매끄러웠다 물론 중간중간 또 이슈도 있긴 했어요 팀이 의도치 않게 반칙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버그냐 게임 버그냐 원래 있었던 규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방송 자체와 전체적인 이 콜 오브 듀티 리그라는 자체는 그래도 좋은 시작이었다 라고 결론을 질 수 있고 뭔가 프랜차이즈 리그로서는 희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브워치보다 콜 오브 듀티 리그가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리그로 진행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콜 오브 듀티가 원래부터 있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콜 오브 듀티 선수들이 굉장히 미국 커뮤니티에 잘 맞아요 물론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네가 처음부터 이끌어오고 선수로 성장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아무래도 콘솔로 전환되면서 대체적으로 북미 유저들 위주였다 보니까 선수들도 대부분 북미 유저이고 이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리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내 도시나 내 팀에 대한 그런 팬심이 바로 끌려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아무튼 그러면 내가 이 팀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여기서 우리는 같이 활동을 하고 나는 델러스의 정말 한 선수로서 델러스만을 위해서 경기를 치른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런 팬심을 좀 더 자극하는 데에는 시작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이게 리그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해외에서 선수를 영입하고 이래도 서로 더 오히려 응원을 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시작점에는 콜 오브 듀티가 북미 위주의 게임이고 커뮤니티였다는 사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심원치님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홍보 좀 해줘요 아 한국 커뮤니티에 홍보 좀 해달라고요 아 그것도 제가 차차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사실 한국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는 게 그렇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주변에서 떠나면서 약간 그냥 정보만 얻어가지 제가 직접 참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콜 오브 듀티 리그에 이어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유튜브 독점에 포함됐던 리그는 하스스톤인데 하스스톤은 콜 오브 듀티 리그보다 훨씬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대회 시작 이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오히려 트위치에 하스스톤 스트리머들에게 가서 방송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혀 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유튜브하고 블리자드 둘 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가 VOD로는 여전히 무조건 최강이지만 라이브로는 익숙치 않고 채널을 알고 링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없지만 그냥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라이브 대회를 찾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간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유저들이 아직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튜브도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블리자드 측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시작을 할 계획이었다면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좀 더 힘찬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유튜브로 간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치고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게 시작이 너무나도 더 중요한데 예전보다도 변화가 너무 빠르고 새로운 콘텐츠가 너무 자주 나오고 하니까 시작을 잘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좀 아플 뿐이네요 앞으로는 콜 오브 듀티 리그도 그렇고 하스톤도 그렇고 더욱 더 새로운 플랫폼에서 성장하는 리그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포츠의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리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블리자드 위주 뉴스가 많아요 연말 연초에 오브워치도 일이 참 많았죠 특별히 이제 오브워치 게임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도 많았는데 주로 해외 출연진이 대부분 떠났다는 뉴스가 컸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롤 해설진으로 사랑받았던 도아와 몬테도 떠나고 또 MLG 시절때부터 다양한 FPS 해설과 MC로 사랑받던 퍼켓도 프리랜서 선언을 했고요 한때는 엔더스와 최고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스 파트너였던 세몰로도 프리 선언을 하면서 다시 카스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몬테가 프리 선언을 하자마자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e스포츠계를 가장 뒤흔들었던 소식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카스 그룹은 지금까지는 게임사 벨브에서 주최하는 공식 리그 대신 다양한 파트너들을 통한 리그들과 프리미어 대회 그중 벨브가 또 허락하는 메이저와 마이너 대회들로 이루어진 체계인데 몬테가 전 ECS를 운영하던 페이식과 손을 잡고 다양한 카스 e스포츠 인재들과 함께 ECS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리그, B사이트라는 리그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임팩트가 엄청났죠 물론 첫째는 몬테가 카스에 직접 관여를 한다는 거였죠 예전에 레네게이드 팀 창단을 했을 때 카스 팀을 영입한 외에는 직접적으로 방송, 리그 등 관여했던 일이 없는 몬테는 이번 B사이트에서도 해설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MC나 인터뷰 등으로 참여하며 무엇보다도 뒤에서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주로 맡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몬테 외에도 함께 준비 중인 사람들에는 또린, 샨 게레스, 엔더스, 디디케이 등 해외 카스 커뮤니티에서 역사와 신뢰가 깊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몬테의 참여 외에도 이슈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어떻게 봐도 대박 뉴스인 B사이트 뉴스가 공지되는 동시에 ESL 프로리그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카스 커뮤니티에서 멋진 대화와 안정적인 리그로 사랑을 받고 있던 ESL은 프로리그를 갑자기 축소시키는 공지를 하면서 거기서 제외된, 잘린 팀들도 제대로 공식 공지를 먼저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발표 이후 논란이 되자 이어진 대화에서는 결정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는 못하지만 누가 봐도 그 상황의 공유법 등 운영에서 문제가 많이 보였고 ESL 측에서도 즉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참 해외 e스포츠에서 운영 측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변화가 많고 저희가 좀 새로운 도전들도 있고 또 사업 면에서도 여러 새 요소들이 생기고 좀 계산법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 가운데 이거를 커뮤니티 또는 선수들, 팀들에게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지가 가끔은 밀려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아무튼 ESL 프로 리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 전체 커뮤니티에게는 좀 해결이 됐고 물론 결과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 팀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거나 아쉬운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벌써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ESL 측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B사이트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리그와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참 정말 오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체계로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알아서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도타만 해도 벨브가 직접 인터내셔널에 손을 대고 굉장한 힘을 쏟고 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사실 유저들도 약간 도타 부럽다 벨브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 이런 말도 종종 나오는데도 그 커뮤니티와 방송사들과 해설진과 출연진과 선수들의 열정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참 계속 또 오래가면서 약간 e스포츠의 여러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라이엇이 직접 모든 것을 맡고 개최하는 롤 리그와 또 스타처럼 이번에는 아예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ESL 프로 투어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 도타처럼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풀어뒀다가 인터내셔널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월드 챔피언 관련된 모든 것은 벨브가 직접 손을 댄다든지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처럼 아 몇 가지 그냥 메이저 마이너 정해놓는 것 외에는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제한만 제대로 하면 승인을 해주면 대회를 열 수 있다 이런 모습도 어느 게 제일 적합한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e스포츠에서는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그닥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나누자면 최근에 이제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로 그 대회로 알려져 있는 제네시스가 일곱 번째 시즌에도 완전 대박 히트를 냈습니다 저도 제네시스를 매해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아 뭔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대회 중에서도 제네시스는 뭔가 달라요 이게 그렇다고 막 연출이 엄청 더 돈이 들어갔고 물론 이제 스매시 브라더스가 워낙 막 돈이 많이 도는 그런 커뮤니티 그 대회는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제네시스에서는 그리고 선수들이 뭔가 항상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모이는 커뮤니티와 또 거기에 투자하는 제네시스 측에서도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매해 아 이래서 여전히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가 알아서 이 커뮤니티가 살아남고 있구나 알아서 꼭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정말 대박 히트를 치고 우리가 아직도 이 스포츠에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대회가 됐습니다 혹시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대회를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제네시스 경기 결승전 몇 가지 찾아보세요 아 정말 일단 스매시 브라더스가 이 정도로 플레이 될 수 있구나 만약에 대회를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 그 해설진들과 그 선수들과 또 그 현장에 있는 팬들의 열정은 아 정말 뭐 요즘 세계적으로 엄청 큰 도타냐 롤이냐 저리 가라예요 정말 그 작은 공간에서도 그만큼의 열정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어떻게 보면 꼭 돈을 다 쏟아붓고 저희가 막 AR, VR로 다 막 연출하고 이러지 않아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보도 여전히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맞아요 이보도 격투기 게임의 약간 성지로서 가끔은 그 해에 따라서 조금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베가스에서 열리고 여전히 또 워낙 다양한 게임들을 운영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격투기 게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네시스 2 뭐 이런 대회들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도타2도 새로운 체계가 공지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이쪽도 약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벨브 그냥 역사상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이제 그 새로운 체계에 대해서 공식 공지보다는 팀 리퀴드의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공지된 부분에서 커뮤니티가 의문을 꺼냈고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이 그런 출연진, 해설진이 이런 변화를 꼭 이렇게 다른 기사를 통해서 외부 업체의 기사를 통해서 알렸어야 되냐 일단 공지를 하나라도 더 제대로 올리고 그게 약간 메인 포인트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기사가 나온 게 낫지 않았겠냐 하는 의문을 꺼냈는데 이런 일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워낙 많이 겹쳐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양한 변동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신경이 좀 부족했던 건지는 앞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잘못보다는 이게 지금 사실 변화가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업 면에서도 그렇고 e스포츠계에서 어떤 게임이 흥행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신경 쓸 게 워낙 많아서 그냥 아차 싶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약간 커뮤니티와 이런 소통에 대한 신경이 좀 부족했던 건지는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게임계에서는 사실 팬들의 신뢰와 마음을 사는 소통이 엄청 많았죠 원래 한국에서도 아마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4월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작들이 출시될 예정이었던 2020년이죠 사이버펑크도 있고 저희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대부분 게임들이 지연되었음을 줄줄이 공지했었죠 하지만 최근 소통에 문제도 많았고 또 게임사들의 잔혹한 직업 환경이 많이 공개되었어서 그런지 팬의 입장에서 아쉬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소통에 감사하며 개발팀의 환경도 함께 걱정해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보기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연되면 왜 지원하냐 갑자기 이런 일이 있기냐 이게 뭐냐 지원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맨날 지연만 하면 나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그런 의문을 꺼냈던 게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게 맞는 선택이지 이게 뭐 환경이 너무 잔혹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뭔가 사업적인 면에서 이슈가 일어나서 한두 달만 지원해야 되든지 무슨 이유든 커뮤니티가 좀 더 이해를 해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투수라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Escape from Tarkov, Tarkov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벌써 사실은 4년째 알파유 베타의 면에서 의심과 걱정이 있는 유저들도 꽤 있지만 올해 초에 대성공적인 트위치 드롭스 이벤트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 다른 게임들에서 약간 지쳐있었던 스트리머들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선사하는 게임으로써 커뮤니티에서는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 저도 요즘에는 방송 때 탈크업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대부분 탈크업을 이번에 새로 접했던 스트리머분들이 해외에서 자기는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방송하기에 너무 재밌는 게임이고 자기는 이 게임을 왜 그전에 안 해봤을까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알파가 출시되었을 때 아 보면서 아 이것도 약간 아 뭘까 약간 배틀로얄 시기인가 아니네 서바이벌 시기인데 긴장감 돈다 재밌겠다 싶었는데 한 번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e스포츠 위주 회사에 있기도 해서 e스포츠 게임이 아닌 이상은 별로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었지만 이번에 오면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좀 감격을 했던 건지 물론 오히려 그래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약간 아 그래 봤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또 몇 년 있어야지 뭐 이런 업데이트 나오겠지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스트리머들 간에 오랜만에 야 이 게임 나 정말 계속 하고 싶다 하는 말을 들어본 거는 아 저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나마 에이펙스 레전드가 작년에 잠깐 그런 불꽃이 튀었지만 그것도 대부분 그건 그냥 배틀로얄 유저들 배틀로얄 스트리머들 사이에서였고 이거는 심지어 뭐 버라이어티 게임 하시는 분들도 다 한두 번 해보시면 아 앞으로 시간 남으면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외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성공적인 이벤트인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도 걱정을 얘기를 했었지만 아 좀 창의성에 있어서 꿈이 너무 큰게 아닌가 게임사가 그러다 보면 게임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또 여전히 배타라는 걸 약간 까먹고 이제 정식 출시에 대한 그런 부담과 압박이 없어졌을 경우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게임이고요 해외에서도 일단은 당분간은 식지 않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에이펙스 레전드는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시즌 4 예고편 영상이 나오면서 다시 큰 기대를 모으는 상황인데 시즌 시작의 여러 마케팅 효과로 다시 유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한 가지의 일이고 거기서 그 유저들이 꾸준히 계속 이 게임에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런 컨텐츠 업데이트나 또 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느려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잃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게임이 많고 너무 비슷한 장르도 많아서 이게 바로 다시 사로잡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는 다른 배틀로얄 해설진도 아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번 예고편 보니까 너무 다시 하고 싶다 너무 기대된다 이런 언급을 SNS에서 나누면서 일단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폰 게임사를 애초부터 응원을 했었기 때문에 에이펙스 레전드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특별히 한국에 오면서는 서버도 유저가 미국에서 많이 없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돼가지고 좀 다시 자리를 잡아서 제가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재밌는 경기들을 시청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뉴스가 많았죠 물론 레전드 오브 룬테라 라이옷의 신작 카드 게임이 출시되었었고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지금 좀 걱정이 큰 게 아 기대했던 것만큼 꾸준히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좀 이런 평이 많고 아 뭔가 조금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게임 부분들도 있고 전략적인 면까지는 좋은데 또 지금 메타에서는 아 그 전략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 초창기라서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아 대중적인 게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도타의 카드 게임 아티펙트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평이 많았지만 좀 과연 이게 앞으로 업데이트와 소통을 통해서 유저들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접하게 되는지 궁금함을 이렇게 돋구는 그런 게임인데 카드 게임 유저들 카드 게임 선수들이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관심은 많이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위처 넷플릭스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위처 게임 시리즈 특별히 위처3에 대한 인기가 완전히 다시 올라왔는데요 뭐 위처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아 위처 시리즈 보고선 게임 이제 해봐야겠다 드디어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위처3 다시 한 번 플레이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 사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욱더 게임에 다양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위처 게임을 안 해봤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2를 정말 딱 한 1시간 해보고 튜토리얼에서 접었어요 접었는데 이게 시리즈로서 성공을 한 거는 저는 너무나 좋은 성공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뭐 책 영화 같이 결국에 서로 다 이렇게 엮여질 수 있고 음악과도 함께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예술적이 있는 면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약간 게임은 게임머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루는 부분이 많았었고 이제 뭐 영화 뭐 책 음악 이런 거는 정말 하드코어 팬들 아닌 이상은 별로 접하지 않고 별로 도전도 할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예전엔 물론 뭐 영화나 이런 도전을 했을 때 좀 실패작이 많았죠 소닉도 거의 그럴뻔 했고 아직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닉을 워낙 좋아해서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위처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되어주었던 것 같고 소닉도 너무 실패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영화만 됐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연말 그리고 저희 이번 연초에 좀 많이 다루었던 e스포츠 뉴스와 게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앞으로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늘리든지 안 늘리든지 저희는 약간 이렇게 하나에 좀 매주 집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켓몬도 굉장히 좋은 예죠 게임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맞아요 자극을 하고 팬심을 돋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포켓몬이 굉장히 반복적인데도 여전히 그런 팬심을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팬들을 이끌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화 영화도 있지 뭐 그 안에 다양한 굿즈도 너무 많지 포켓몬 곡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게임도 나왔지 모바일 그래서 점령했지 포켓몬도 엄청난 그래서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1회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은 트위치 채팅에서 같이 나눠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이나 앞으로 또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트위치에서 시청해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위에 팔로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